여기서 수술하게? 아니 이런 야생에서 무슨 수술이야 왜 수술한 겁니까? 돈 때문에 했습니다 나 여기 사도 아니야 그 여자 제이? 네 찾았다 중부서에서 나왔습니다 박훈 선생이십니까? 박훈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장 나가 그게 내 짓이야 찾을 수 있어 아저씨 깨어나면 제이 찾을 수 있어 엄마가 언니 북한에서 봤대 언니 벌써 죽었대 제이 씨 어떤 사람이었어? 나부터 죽이세요 나 한승인 조국이 내린 죽음에 대해 두려움은 없습니다 아멘